퀴 퀴 퀴가 많네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저주다 벌받는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내린 형부 그놈 지고 죽을 거야 사랑하지 살고 싶으니까 그놈 지어서 버텨 사람으로 죽는 거죠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저기 너를 버티고 있다면 어떻게 한 거야 어떤 기분이 힘이 널 넘치지 정신 차려 그걸 잡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아니 부딪히면 필사적으로 떠나 아니 빨리 들키지를 봐 다행 아 아 그 말한 사람이 지금 살아있나? 글쎄요.